몇 킬로 남았는데? 4킬로 그쪽 방향이면 왼쪽으로 건너가긴 할까? 아주 오른쪽으로 가파르잖아, 오른쪽 아니, 뭐 또 뚫어 뚫은가 난 괜찮아 뚫어 차 시간이 없으니까 질러 갑시다 터널 뚫듯이 와, 우리 또 뚫는 거예요, 바로? 뚫어! 오케이, 뚫어! 도착하면 내 무릎이 뚫려 있을 것 같다 와, 이게 뭐야 여기 와, 그림 장난 아니다, 여기 진짜 행성이 이야, 특이하네, 풍경이 좀 특이하다 와, 여기가 쌓인 거 보니까 진짜 얇게 쌓였잖아요, 이렇게 층이 사사사사사사사 봐봐 이 안에 지금 몇 겹이 몇 겹? 이렇게 봐라 와, 이만해도 지금 20겹이 나오는데 네 응? 이런데 안에 그게 있다고요 과석이 평생 이름도 오겠나, 앞으로 안 그랬습니까? 그렇지 결정의 순간이다 우리 절로 가야 되거든 이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오는 방법이 있어 뚫읍시다 뚫어? 뚫어요 뚫어, 뚫어 어때? 뚫어요 태현이 어때? 태현이 어때? 가요? 나는 그냥 하나 뚫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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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언덕이로, 이 위로 이 골짜기로 넘어온 것 같아 오케이, 가 있을게요 고고 괜찮지? 아 좋아요, 좋아요 좋아, 좋아, 좋아 뚫어 물집이 또 물집? 물집이 있어 공기 하지만 완전 곧 와 이야 오케이 고고 이야 여기 쉽지 않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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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 다른 세계다 또 다른 세계 뭐 또 다른 세계 아, 이게 무슨 새로운 해석들이 계속 가는 것 같아 어쩔 낱입니까?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 아, 새로운 길이 계속 나오네 여기저기 조심한다 이제 넘어지면 끝난다 바로 막 찔려지고, 풀어지고 형, 몇 킬로에요? 3.3키로 남았어. 버스 파가 왔네 그래도. 진단다, 진단다. 여기저 밭바닥에 오늘 확실히 무리가 오네요. 여기서 치자. 노을 봐봐. 와, 노을. 해 금방 지겠는데. 금방 지는 거랑 같이. 이제 우리 3키로 남았어. 아이고야, 이제 좀 오네요. 근데 3키로는 가요, 이제. 에너지, 파워, 충전. 에너지 넣어줘야 됩니다. 자, 맞판. 쫙 갑시다. 자, 잠시만요. 물 한 모금 하고 렌트 켜고 갑니다. 됐습니까, 형님? 렌트 냈습니까? 네. 맞판 쫙 갑니다. 오케이, 렛츠고. 이제 쉬면 안 됩니다. 얻어져서. 오케이. 해이만 괜찮으면 돼요. 나 괜찮습니다. 확실하지요? 자, 렛츠고. 갑시다. 기 좋다. 맞판 쫙쫙 합시다. 아, 길이 땅이 힘들다. 땅이 너무 힘들다. 이게 지금. 내가 너 한번 따라해볼게. 뭐, 형님. 오늘 칩시다. 갑시다. 뭐, 몇 킬로? 20킬로? 갑시다. 아, 내 발목이 들어간 것 같은데. 발목이. 뭐, 형님. 뭐, 시간 없습니다. 뭐, 실제 아닙니다. 갑시다. 야, 이거 물집 다 잡혔는데, 이거. 물집이. 아, 세호 씨, 저 갑시다. 뭐, 좀 칩시다. 오늘 저, 한 15킬로 칩시다. 아, 뭐, 결레나서가. 아, 내가 그랬다고? 어, 깼어. 아, 내가 그런 루틴이 있네. 루틴이요? 그럼 좀 이리 빼주세요. 라이트 좀, 양쪽 빼주세요. 여기도. 쌍라이트 더 갑니다, 이따. 오케이. 조명 좀 받아요, 이렇게 할까. 잘 넣어놔. 어, 지금 좋아, 좋아, 좋아. 근데 아직까지는 조명이 크게 없어도 될 것 같아. 아, 박네. 내가 여기에서 얻었구나. 아, 되게 밝네, 아직. 아, 정남 씨. 와, 뭐라 써, 이거는. 아, 정남 씨 키고 조명 키면 뭐합니까? 와. 이리 밝은데. 아, 밝았네. 좀 한번 쏘고자. 어떤 데가 쏘고자. 되게 어두운 줄 알았어, 봐봐. 이리 줘. 나와 봐. 조명 켜, 조명 켜. 조명 켜라고. 아, 이제 얻었죠. 와. 아, 밝네. 되게 어두운 줄 알았네. 아, 진짜. 아, 되게 밝았네. 저 선만 넘어가면 우리 목적지가 있을 것 같아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얼마 안 남았어. 돌아가는 길이 있고 또는 길이 있어. 뚫어. 다시. 뚫어. 뚫어. 뚫어, 뚫어. 오케이. 진희 형님, 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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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취가 보인다. 예이. 예이. 콜라가 보인다. 예이. 예이. 얻어지고 있다, 이거 좀. 네, 여러분. 아. 아. 우와, 이게 너무 고맙습니다. 그래서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간다. 형, 그래도 오늘 도착하면 좀 뿌듯할 것 같아요. 와. 이렇게 많은 켠은 적 없는데, 행위에. 아. 저 음악 좀 드려야겠다. 이거 그냥 못 꺼낸다, 이거. 뚫어, 예. 뚫어. 뚫어, 뚫어, 뚫어. 1.9 키워남았다. 아, 이제 있대야. 이야. 더 안 돼, 크게? 더 큰 거. 잘 큰 거야, 이거. 그래. 다 왔다. 다 왔다. 야, 우리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. 우와. 어마어마하다. 우리 여기서 셀카 찍어야 돼. 초점이 안 맞아. 우와. 이 멋진 광경을 보여줄 수가 없네. 무슨 사막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? 이게 뭐, 그랜드캐년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야? 우와. 우와. 세호야. 세호야. 세호야, 너 외계인 같아. 외계 행성에서. 진우야. 어, 너 얼굴이 지금 얼굴이 없어. 대박. 너 얼굴이 라이트야, 지금. 외계인 같아요? 어. 여기 셀카 찍어야 되는데, 이리 와. 여기 셀카 존이야, 완전히. 와. 더 높이 올려도 될 것 같아. 바닥 보이게. 가자. 야, 너네 좋고. 분위기 좋고. 좋고, 좋고, 좋고. 멤버 좋고. 멤버 좋고. 이거 하나 던지고. 아, 설마 여기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지? 이제는 잘 가야겠다, 형. 찍는 것보다는. 너무 높이 올라왔는데, 우리. 어딜 내려가야 되는 건가? 당연한 거 맞아요?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안불안해진다. 엄마. 아니. 아니. 너는 봐, 너는 것 같은데? 그랬으면 좋겠는데. 넌 안 나와. 눈부셔 가지고. 위험해. 형님, 조금만 앉았다 갈게요. 조금만 앉았다 간대요. 형님. 어, 상황을 볼게. 조금만 한 시. 오케이. 조금만 앉았다 간대요. 진이 형 옆에서. 어? 진이 형 옆에까지 갈게요. 저리로 와야 되나? 저분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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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불 아니지. 저 바다다. 바다, 배다. 저 진짜 바다다. 바다네. 바다, 배. 저 진짜 바다다. 바다네. 어디, 어디. 저 배다, 배. 바다, 바다, 바다. 바다, 바다. 바다, 바다. 그치? 배, 배. 저 안에 배. 큰 배, 큰 배. 저 배 사장이네. 야, 이놈, 이놈 바다야. 바다, 바다. 이놈 바다, 바다. 갑시다, 더 전에. 어떤 식으로 갑시다. 이놈 바다, 바다. 대부분 없는 게 불가능하네요. 기대가 나뉘다. 호흡이 그냥 올라와서. 열 시 방향이에요. 물 아니에요? 연출도요. 저거 뭐지? 돋도 15 весь. 이제. 저 안에 배! 큰 배, 큰 배! 저 배 사장이네. 야, 이 놈, 이 놈 받아야. 이거 받아왔어. 야, 어디 어디서 봤어, 어디? 저 이제 받았어요. 안 보여? 내가 찍었어요, 형. 문제가 형 어떻게 가?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걱정이 되니까.